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 입니다 2021년 수능영어 대비 EBS 수능특강 우리 영어 독해 2강에 우리 5번 위클의 소재는 우리 함께 하자 싫은데 라는 소재에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독해 2강에 5번 문화 환경에 따른 대처 방식의 차이 그래서 어떤 문화에서는 개인적 어떤 문화에서는 집단적인 것을 선언한다 so differences in coping methods according to cultural environment 라는 소재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람들은 복수 주어죠 묶여갖고 from all individualistic cultural context 까지 묶어갖고 버벅거리죠 이게 왜 설명 들어가는데요 개인적인 문화적 분맥 혹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복수 지금 주어니까 복수동산 s 빼고 tend to be 경향이 있는데 be motivated 수동으로 썼어요 동기가 부여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조금 의역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to maintain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잡아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지하는 것이 동기가 부여된다 자 그 다음 다시 종속조례 목적으로 저 유지하는데 self-focused agency를 그러니까 스스로 초점이 맞춰진 주체성이나 agency는 대리이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체성으로 의역하겠습니다 혹은 컨트롤 통제 능력에 대해서 유지하려고 동기가 부여되요 자 예전에 여기서는 접속사로 왜냐하면은 these가 말하는 것은 아까 이러한 주체성이라든가 혹은 컨트롤 통제력이 serve 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basis 는 기반으로 혹은 기초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of oneselfworth 한 사람의 스스로의 자아 존중에 대해서 자아 존중의 기반이 어떻게 했다 지금 개인적인 문맥에 있다 라고 일단 아 지금 전제를 보고요 자 with this form 에서 이 형태를 가지고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형태란 말은 개인의 초점이 맞춰진 주체성의 형태를 가지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with 전체 여기가 사실상 보호에요 보호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해야 되는게 comes 에 as 여기 있죠 그래서 단수 실제 주어가 뒤에 나오는 belief 바꿔 쓰면은 this, the belief 이 믿음은 comes with this form of agency에요 자 그 믿음은 오는데 자 이러한 형태의 개인적인 형태의 주체성과 함께 온다 자 그 다음에 보호 동격에 다시 믿음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자 어떤 믿음이냐면 개인적인 성공이 의존하는데 primarily true, on, once, on 아까 보니까 개인적인 문화라 그랬으니까 우리 어떻게 되면 스스로에 기반하는 자 스스로의 능력과 혹은 행동에 자 and thus 그러므로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서 자 whether a or b 로 가서 자 a 이든 b 이든 이죠 자 그래서 by ing 수단의 해석으로 by influencing 영향을 주는데 환경에 혹은 또 by가 생각되고 또 뒤에 by ing 썼어요 try to accept 시도하는데 수락하는 것을 시도함으로써 자 one circumstance 한 사람의 상황을 자 the use of control 조절 능력의 사용인데 궁극적으로 어떤 조절 능력의 사용이냐면 center zone 중심화 되는데 또 있어도 강조 구조로 또 개인 나왔죠 자 개인적인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independent self 는 자 독립적인 자 스스로는 자 maybe 아마도 자 조동사 bpp 로 더 드리븐 되어진다 로 썼죠 이끌려 가게 된다 자 그러면 to co with 는 여기서는 뭐 뭐 하기 위하여 그럼 co with 가 빠졌죠 그래서 with 없이 그냥 by 로 썼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그냥 co with만 봐서도 우리 대처하기 위해서 또 by ing 로 어필링 함으로써 호소함으로써 자 to the sense of agency or control 주체성이나 혹은 통제 능력의 감각에 호소를 함으로써 자 이 부분은 아까죠 앞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왔었죠 여기서 use of control 자 그 다음 이까지 여기서 끊어 주시고 여기까지가 우리 개인적인 문화에서의 특징이 나왔었고 however 들어가면서 이제는 집단적인 문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역접으로 들어가면서 여기를 기점으로 abc 문제로 우리 문단 배열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인데 아까 보시면 more interdependent 아까 individualistic 나왔었죠 위에서 다시 한번 대조구조로 보시면 자 여기에 그래서 조금 안부에 좀 더 가야되겠네 자 앞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문맥 문화적인 문맥 그리고 좀 내려가서 여기 자 이번에 how ever를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냐면 interdependent 상호의전적인 문화적인 문맥이 나오고 있죠 자 사람들인데 상호의전적 문화적 문맥으로 온 사람들은 자 이것도 주언어 복수고요 자 ten to 자 경향이 있는데 be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be less 덜 포커스도 되어져요 자 덜 포커스 되어지는 것은 당연히 개인적인 문화에 덜 포커스 되겠죠 less 가 들어갔으니까 자 on the issues 문제들인데 of individual success 개인적인 성공이나 혹은 주체성에 덜 의존한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tend to be 가 또 생각되고 more tend to be motivated 에 수동의 2번으로 썼습니다 더 동기가 부여되어지는데 자 toward group 자 아까 전에 대조구조는 여기서 본다면 아까 인디비주얼은 개인적인이랑 그룹이랑은 지금 상당히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개인적인 여기서는 아까 성공과 주체성을 썼다면 여기서는 그룹의 목표와 혹은 조화에 더 동기가 부여되어진다 조직을 좀 우선시한다 요런 느낌으로 썼죠 자 그 다음 밑에 자 연구들은 has shown 현재 완료에 has pp 형태로 썼고요 해석상 지금 계속적력법으로 잡아 봤습니다 자 연구들이 계속해서 보여줘 왔는데 자 that 전체의 사실이 목적어 잡아서 that 전체를 보여줘왔다 접속사 주어동사의 명사절이 지금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east asians 동아시아사람이겠죠 동아시아사람은 약간 서양이 웨스턴이 개인적인 문맥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보통 아시아사람들은 집단적인 문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east asians 동아시아사람들은 선호하는데 to receive 하는 것을 받는 것을 선호해요 자 그 다음 받는데 여기서는 여기 목적어는 more social support 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에요 but not sick 그러나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약간 삽입구조로 들어갔어요 얘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목적어는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더 사회적인 지지를 not sick 얘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야 주면 받지만 꼭 내가 이걸 가질려고 하는 건 아니야 요런 느낌으로 썼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더 사회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rather than 뭐 뭐 보다죠 sick personal control 여기서도 보면 more social support 대조구조로 personal control 개인적인 통제 능력을 추구하기 보다는 in certain cases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다음 결론부 그러므로 사람들인데 또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뒤에 동사가 바로 보이면 관계대명사 죽겨 이면서 people이 복수니까 hold에다가 애쓰 쓰면 안 돼요 다음은 어떤 사람이냐면 who hold more interdependent self-constituers 하면은 상호의전적인 자기 구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상호의전적이라는 단어들 그래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단 문화를 가진 요런 뜻입니다 자기 구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도 선호하는데 to cope 대처하기를 in a way 방식인데 that way에 대한 부가설명을 한 that이 들어갔죠 여기서는 that은 여기서는 way가 단수니까 that도 단수구요 그러니까 프로모처 s 단수단수 단수동사 이 방식들이 조화를 추구하는데 in relation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주제구문은 여기 사람인데 상호의전적인 문화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더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룹 목표나 혹은 좋아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 대조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부분 사람들인데 더 개인적인 문화의 문맥에 혹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to maintain 유지하는 것을 자신의 초점에 맞춰진 여기서도 약간 화살표를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쭉 해주는게 더 보기에 좋을 것 같죠 이렇게 스스로에 초점이 맞춰진 주체성에 나오고 통제내게 문화의 문맥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상호 협동하는 방식이 틀려진다 그래서 핵심소지가 다시 살펴보면 문화 환경에 따른 대처 방식의 차이 그래서 differences 차이점이죠 in coping 정치사인지 method 대처하는데 대처하는 수단에 있어서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냐면 cultural environment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서 라는 소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얘는 뭐 대표적으로 맨날 등장했던 소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쉽게 풀 수가 있었고 자 그래서 2강 5번 제가 한번 더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없나 찾아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타이핑을 쳐갖고 밑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에다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번째 링크 보면은 아마 링크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수업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수업을 보고 듣는게 더 효율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강 5번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우리는 다시 6번에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